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렌지 캐러멜 까탈레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6,772만 팔로워 톰 홀랜드 SNS 중단 선언 정신상태에 해로워서 SNS 끊는다 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주인공이었던 배우 톰 홀랜드가 그동안 정신건강을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잠시 쉬었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인별그램에 3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SNS 활동을 잠시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인별그램 팔로워가 약 6,772만 명이고 1,200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팬들과 소통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과감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SNS가 없습니다 지금 싹 다 없애버렸더니 굉장히 좋아요 올릴 일도 없고 뭔가를 참고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SNS를 없으니까 가뜩이나 소식을 찾기 어려운 정용국 씨의 근황을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정용국 씨는 SNS랑 배텐이 없으면 근황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배텐 SNS나 또 제 코디 이런 SNS로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SNS 없으니까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프리랜서 되니까 SNS를 활용해가지고 뭘 해달라 이런 것들이 오는데 안 해줘도 되는 게 있습니다 챌린지 일단 다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 모델을 하는 셀럽들이 꽤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요청들이 오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됨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할 거고요 지난주에 폭우로 유일한 스케줄을 펑크낸 뒷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후에 코너로 돌아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두툼 삼겹살님 이번 주 배텐 게스트 라인업 왜 이러는 건가요? 마지막 회 아니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소녀시대 멤버들도 오시고 또 오하영 씨도 오시고 근데 최근에 계속 섭외가 여러분을 좀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불꽃을 태워야죠 최완식님 화수 휴가인데 목요일까지 업무를 해달라네요 강제 야근하며 끝내 너야 편안한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화수 휴가인데 목요일까지 업무를 해달라 붙여가지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쉬시는데 목요일 업무가 좀 센 게 걸리셨나 보네요 1745님 8월 들어 하늘 한번 올려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친구가 주말에 찍은 달 사진을 보냈네요 베리가 있는 서울 하늘은 오늘 어떤가요? 제가 나올 때는 비가 조금 오긴 했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보보다는 비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달 사진은 뭐 얼마 전에 달이 세게 나온 적 있었나요? 달을 뭐 제대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엔 6804님 야근하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일주일째인데 언제쯤 에어컨을 고쳐줄까요? 이래라 회사야 이건 너무하네 이럴 거면 재택근무를 시켜주지 집에 가서 하도록 좀 그르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지난주에 잘못돼서 유일하게 한계있는 방송을 펑크낸 노쇼맨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침수 피해자 롱맨 정용국입니다 또 오늘 그리고 하필 또 휴일이어가지고 패턴 뭐 평소에 안 듣던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누구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잘못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항상 잘못된 사람이고요 폭우 속에 서 있던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매주 월요일에 잘 됐던 분들이 오늘은 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휴일은 청취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튼 강남쪽 피해가 당시에 컸습니다 가게 피해는 혹시 없었는데 집이랑 가게는 어차피 쉬는 날이라서 특별히 상관은 없었는데 그쪽 지역은 안 잠겼나요? 네 거의 안 잠겼고 다행이네요 제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한 1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하는데 한 출발해서 5분 딱 지나자마자 앞에 차가 쫙 막혀 있고 아예 서버렸죠 네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침수가 돼서 이제 우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길이 침수돼서 네 차를 이제 우회를 한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상황에서 이제 딱 보니까 라디오를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죠 30분에 한 5미터 움직였나 담당 작가가 어떻게든 와봐 아니 어떻게 가냐고 지금 아니 차가 잠기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고 여기를 내가 그래서 노년초등학교 쪽으로 우회를 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노년초등학교 앞에가 50cm 이상 잠겨가지고 저도 이제 그날 출연을 못했지만 차 안에서 이제 카카오티비로 다 봤습니다 강문석 의원이 다행히 방송 만내비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잘못된 코너도 잘했고 정영국 씨보다 더 심한 말을 한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좋네요 그래서 그냥 나쁜 인간이 됐습니다 센스있게 이제 욕쟁이 할머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욕설을 한 사람처럼 그냥 역시 월요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비 피해 없기를 제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실 뭐 어디가 침수되고 이러한 것도 정보가 앱으로 빨리 공유됐으면 좋겠고 진짜 차가 서 있으면 계속 기다리는 동안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차 천장이 뚫릴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떨어져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거기에 제가 가운데 있었죠 완전 잘못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아예 예측이 안 되면 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난 상황에 내비 발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요 가끔은 또 이러지 않을까 이제 시작 아닌가요 지구 멸망 시나리오로 가면은 저는 비가 무조건 많이 내리면 그 상황에 무조건 바뀌어서 잘못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날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 앱은 아니고 이제 기상청 레이더를 매번 보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나 이제 열례 행사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정영웅 씨 오늘 복장이 잘못됐다고 또 또 민트 초코에 고추장 올려놓은 것 같은 패션이라고 평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은 어떻게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패션이 잘못됐어요 뉴욕 양키스 티셔츠에 보스턴 레드삭스 세계의 양숙 앙숙 팀을 함께 입고 왔는데 굉장히 리버풀 느낌이네요 민초 당근 케이크 민트 초고추장 좋네요 잘못된 게스트가 위기감 느끼게 할 못된 게스트였다고 박문성 의원 지난주에 평가를 했었는데 코너를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은 안 느끼셨죠 전혀 안 느꼈고요 지금 그거를 느낄 겨를이 없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니까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눈으로는 배텐이 보여지는데 이제 뒤로는 빗소리가 너무 살벌하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땐 이미 배텐이 끝났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요 새로 시작한 땡튜브 콘텐츠 빛 딱 한 수다 영상이 일주일에 몇 개씩 아주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고요 꺼질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0411님 정용국님 혼자 사시나요 나 혼자 사시면 나 혼자 산다에 나와주세요 제 최애 예능 프로거든요 또 쉬는 날이라고 또 먹이는 게 하나 많네요 어떻게 나가 불러야 나가지 진짜 그냥 저는 국내 최고 예능인데 정용국을 부른다 말이 안 되네요 혼자 살면 그냥 부른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tv 프로그램에 못 나가지 그냥 못 나가고 그냥 혼자 산다 나와서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거 혼자 산들고 있다 팩트다 독거 중년 그렇죠 잘못됐죠 혼자 사시는 건 맞죠 맞습니다 집이 만약에 근데 진짜 뭐 잘못돼가지고 섭외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산다가 섭외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차 확인할 겁니다 뭘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래서 전화 일단 만약에 전화가 와도 됐어요 그래서 집 공개할 거예요 아니요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왜요 괜히 혼자 쫄려가지고 내가 여기 왜 나가 지금 근데 공개를 하게 되면 집 어떤 컨텐츠 어떻습니까 만신창이죠 만신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가봤자 좋은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베텐에 항상 눌러 앉아야죠 아니면 공개하고 집에 이제 베텐러들 초대해서 곱창도 좀 구워주시고 캠핑장이야 베텐 엠티가 양지에 드러나는 거죠 잘못됐네요 아직까지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곱창 구워줄 거예요 곱창을 구워주는 건 가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온다고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송이니까 대충 그냥 건더건더 굽겠죠 그냥 남은 곱창 대충 드세요 이렇게 그냥 침착맨이 와서 먹는다 이말년쇼면 구워이죠 그 정도 되면 구워야 됩니다 어쩌다 사장에 나와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건 뭔가요 조인성 씨랑 차태현 씨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냥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베텐만 나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돌싱 포맨 못 나가고요 아직 안 이래니까요 자꾸 혼자 산다니까 자꾸 돌싱이라 그래요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막 부르네요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들 매기기 시작했어요 줄줄이 신났네요 나도 한 대 칠래 나도 한 대 칠래 다 받아드립니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분이 사줘가지고 저도 명품 정장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느낌적으로 한 2,300 되지 않을까 2,300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한 500 정도 된다 치면 500? 네 명품이잖아요 명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큰 맘 먹고 질이 좋네요 정말 큰 맘 먹고 이 남자한테 올인하겠다 결제! 그만 만나자 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달이면 진짜 이건 좀 그렇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월요일답게 원래 한 달하고 헤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두 달로 연장됐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선물 앞에 나약해지거든 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준 것도 착하네요 왜냐하면 본인카드로 긁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 남친한테 내라고 연락을 해도 되겠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지만 차였다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살짝 느낌이 미련도 조금 있는 것 같다 목소리를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미련이 느껴진다 여기서 살짝 이걸 핑계로 약간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다시 뭐 사귀지는 못할지 완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핑계삼아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핑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구 남친한테 연락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남자들은 보통 자니?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입을 열지?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전화하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추잡한 꼴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차단이 돼 있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전화 딱 했는데 누구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달밖에 안 만났으면 그 남자가 딱 만약에 번호를 지었다 바쁜 상황에 전화를 받았다 누군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울컥 할 수가 있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연애 사연이 아닙니다 금융 사연이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구 남친한테 돈 내달라고 전화할까요? 아니 싫어 하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 카드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연락을 하고 싶다는 건 약간 미련이 좀 남아 있다 그런 거죠 이거는 금융 사연임 금융으로 풀어야 된다 마음이 아예 없다 지금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바지라도 달라고 그래야지 바지라도 좋으면 내가 너 지금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피하고 싶으면 바지라도 보내 굉장히 추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거를 저는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아니 그래도 500인데 그런데 뭐 다 어차피 준거 됐고 바지만 온다고 쳐봐 자기가 입고 다닐 거야? 남친 바지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지끄랑이 잡기네요 그렇죠 잘못했죠 스타트가 잘못됐습니다 자켓 달라고 그러면 자켓 달라고 그래야죠 뭐라도 가격을 주려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욕을 했지만 상대방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본인이 한 거니까 ccgp 다 확인해 봐도 그런데 2개월 만에 12개월 할부 했는데 2개월 만에 차는 거면 이거는 약간 의도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 남자친구도 뭘 해줬고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받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있죠 갑자기 이 여자분만 이렇게 해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뭘 해줬으니까 나도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일시불 이분은 할부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마켓에 다 나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쌍방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가방이 있거나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걸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왔어요 지금 이거 혹시 남친분이 듣고 계시면 맛사연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혹시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시고 정말 뭐라 그런다 바지는 보내세요 다시 하나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두 달 사겼는데 12개월 할부로 명품 정자가 사준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가 왔으면 사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오늘은 연애 지침이 아니라 금융 지침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줘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끝이야 법적으로 걸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못 걸죠 뒷얘기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애초에 후구 잡힌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줘야 받는 거다 그렇죠 안 주면 못 받아요 주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비참해서 4주 뒤에 뵙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끝에 보죠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듣고 들어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해팔 배성재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나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광복절이지만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고민상담코너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성님 여자분인데요 괄호치고 가루 가루요 알겠습니다 가루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 다니는 거 보고 엄마가 수영을 같이 다니자고 하시네요 문제는 제 어깨 쪽에 엄마는 모르는 큰 타투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약간 옛날 분이셔서 타투하는 걸 진짜 극혐하시는데 같이 수영하면 그동안 잘 숨겨왔던 타투를 바로 들킬 것 같네요 이거 안 들킬 방법이 있을까요 들키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똑같이 어깨에 타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분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타투가 있는 거예요 오프셀더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니까 그나마 조금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미 뭐 수영장에는 소문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타투냐 엄마들은 다 알죠 그런데 어머니한테까지는 들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수영복을 바꾸시는 게 렉시가드로 네 올슈투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전신 수영복 네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샤워할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 보고 먼저 밀어넣어야죠 뭘 밀어넣어야 엄마하고 엄마하고 난 좀 이따 갈게 좀 더 하다 갈게 보통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핑계대야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네 등 좀 밀어줘야 돼 엄마 이런 걸 수영장에서 밀어 집에 가서요 집에 가서 일단 밀어넣고 그런데 거의 다 엄마한테는 알고 계시던데 본인만 모른다고 생각은 하는 거고 이제 타투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한테 보이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먼저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등에 그냥 붉은색 손바닥 타투 하나 새기시고 등짝 한 대 맞으시고 그렇죠 갑자기 뭐 등에 호랑이 이런 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갑자기 영어로 확 썩이 이런 거 아니니까 파스 붙이고 하라고 하신 분이 있나요 그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요 파스를 여기만 붙이면 티가 나면 양쪽 다 붙여야 되거든요 저 정도를 이렇게 운동할 정도면 선수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파스 붙이고 수영을 해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 나올 때 사람들이 살색 살구색 파스를 많이 붙이는 게 눈에 익어서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낫고 그렇죠 숨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엄마는 모르는 큰 타투가 있다 무슨 타투일까요 제발 큐피트 화살 하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이니셜 이런 거 힘들고요 여자분이니까 약간 너무 과감하거나 이런 타투는 아닌 것 같고 살짝 영문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전 남친 이니셜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제일 잘못된 타투예요 이니셜 이렇게 있고 중간에 하트 입고 이니셜 있는 거 이 타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혼을 할 사람이라도 하면 안 돼요 왜요 이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니셜 타투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니셜을 제일 많이 할걸요 그러니까 하트를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을 때 뭔가 새겨놓고 싶거든 영원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겨놓는데 참고적으로 문신 지웠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아프댑니다 할 때는 모르는데 지울 때 그 사람도 없고 이것도 지워야 되잖아요 장난 아니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부항을 뜨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여기다가? 네 너무 생각 없이 막 뱉는 거 아닙니까? 부항을 뜨면 그게 부항을 뜨면 타투가 안 보이나? 부항을 얼마나 크게 뜨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막걸리 그럴 정도 떠였던 얘기인데 여기를 티가 납니다 티 나요 여기저기에다가 부항을 떠가지고 시선 분산 전신에다가 전신에다가? 그렇게 한의원에서 막 안 떠줘요 본인 생각이고 타투 더 커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수영장 사람들한테 알 거고 오픈하는 게 제일 낫고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이니셜 타투는 금지다 이미 늦었어요 네 할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참가 별로 가로 안 됐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자 익명석님께 용국이의 1침 잠수만 해야지 뭐 나오면 안 돼 무리로 안 올라와 그냥 얼굴만 나와 있죠 이렇게 묽게 되는 거죠 뭐 익명조님 남자분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책 같은 걸 다 정리해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졸업앨범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못 버렸어요 솔직히 쓸데없고 장소만 차지하고 다시 보지도 않고 너무 촌스러워서 다시 펴보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구질구질해서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졸업앨범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사진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냥 버리기 좀 그렇잖아요 태워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태우다가 주민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어디서 태워 이거를 태울 데가 없어요 소각할 데가 없구나 그렇죠 소각장 뭐 찾기도 쉽지도 않고 이거 근데 보통 저는 약간 갖고 있어라 이걸 약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봤자 학교 3개 아니겠습니까 3권인데 심심할 때 이제 뭐 라면 받침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꼭 용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파쇄기에다가 일일이 갈아버리는 건 너무나 좀 끔찍하죠 그것도 솔직히 완전히 일이고 그냥 갖고 있는 게 편하냐 버리는 게 편하냐 했을 때 갖고 있는 게 편하다 버리러 나가려면 그걸 또 개인정보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되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는 게 낫고 나름 또 본인이 살아왔던 길이고 추억인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거죠 의정보고 나왔니라고 하신 분 있고 초고급 똑같은 고민하시네요 초고급 라면 받침이다 이거 말하는 게 없어요 두껍거든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면 기가 막혀요 딱이죠 폐차할 때 트렁크에 넣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진짜 근데 이걸 왜 넣어 그거는 뭐 저기 영화에서 무슨 노아르 영화 시신 처리할 때 하는 거잖아요 발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폐차할 때 무슨 트렁크에다 넣어 차 우그려버릴 때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제 이것도 그냥 버린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부피가 뭐 나가지 않고 자기 뭐 졸업 사진이니까 그럴 수 있다 드럼통에 넣어서 바다에 번져라 이분은 그냥 뭐 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드럼통에다가 공구리 쳐서 보내라 드럼통은 어디서 공부할 거고 안 그래 공구리 누가 쳤 거야 신세계야 신세계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밖으로 좀 나오세요 그래요 자 익명조 님께 용국이의 일침 앨범에 이제 뭐 구질구질해서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학창시절 때 많이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 못생겨가지고 무엇이 구질구질한 것인가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성재 10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를 열고 있습니다 익명변 님 남자분입니다 28살 신입사원이자 회사 막내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구나 회사 막내로서 늘 받기만 해서 이번 명절에는 윗상사분들께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돌리고 싶은데요 선물 세트 같은 건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고 메시지만 쓰기에 너무 썰렁해서 작고 소소하지만 센스 있는 선물을 돌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너무 동떨어진 생뚱맞은 선물 말고 추석 명절과 관계 있는 그런 거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선물 은근 잘하시는 용국 님이 알려주세요 첫 선물을 하시는 거네요 돌려야 되는 거라서 좀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추석 명절과 관계 있는 그런 선물 관계가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송편 같은 것밖에 없죠 그거를 본인이 갖다 줄 거야 떡을 누가 좋아해 생일날 갑자기 누가 명품 가방 사줬어 생일이랑 가방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돌릴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3만 원 미만은 무조건 기프티콘이에요 11900원 이런 거는 돈으로 주면 욕먹거든 그러니까 기프티콘으로 가면서 3만 원이 넘을 거면 말 그대로 이렇게 포장이 된 이런 선물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만만한 게 홍삼이다 홍삼이 제일 환영받나요? 그렇죠 그냥 기본 빵은 하죠 그거는 똑같은 걸로 식용유 뭐야? 식용유 추석 때 선물 세트 들어오니까 치약 칫솔 세트 저는 식용유를 받고 기분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묵직하니까 그런데 뭔지 알잖아 앞에 마크 딱 보면 뭔지 알잖아요 이거 뭐야? 식용유입니다 이걸 누구를 줘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치약 세트 이런 거 참치캔 참치캔도 솔직히 별로야 왜냐하면 이제 딱 보면 깡통 햄 깡통 햄이 이제 그 자리에서 본인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집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먹는데요 그래요? 깡통 따가지고 숟가락으로 먹기 진짜 먹어 그걸? 괜찮죠 굉장히 추하네 저는 받으면 되게 좋던데 숟가락으로 그걸 먹는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제일 좋잖아요 실제로 그걸 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전투식량처럼 쭉 따가지고 전쟁 상황 아닌데 혼자? 그렇죠 사는 게 전쟁입니다 나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었는데 주변에 못 봤거든요 저희는 이제 명절 때 되면 거래처에서 이런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참치캔 무슨 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선물 세트 이런 게 쓸데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주 꿀맛이던데 사람 취향에 따라서 완전 다르네 물론 이제 기름 종류 까놀라요 이런 거는 사실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리지만 그렇죠 캔 햄 같은 거 깡통 햄 최고입니다 숟가락으로 푹 떠가지고 먹고 빈 곳에다가 또 밥을 넣으면 살짝 이거는 호불호가 갈린 것 같은데 반압이네요 반압 미니 반압 그래요 반압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받는 게 그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성재식이 얘기한 것처럼 식용유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 선배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다 보니까 차별화를 주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센스 있는 3만 원 정도 이하로 여러 명에게 줄 거면 기프티콘이 최고다 그렇죠 그런데 좀 티가 나게 할 거면 3만 원 조금 넘게 해서 세트를 똑같은 걸로 맞춰서 드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고급 육포 어떻습니까 너무 개 느낌 나지 않나요 개 느낌이에요 저 육포 선물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먹는 거 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추석 때 어차피 많이 먹을 건데 그래도 자기가 하는 첫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이 아닌가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 필요한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이수근 형님이랑 중계석에서 계속 육포를 막 둘이서 먹었더니 예능 본부장님이 명절 선물로 육포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잘 먹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고 좀 달라요 가장 무난한 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김장 담그듯이 1년 먹을 쓰땡 햄은 추석에 받는 거다 저런 건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매년 두 번씩 해다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면 무조건 욕 먹는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곧 이제 설날이죠 그때는 또 가야 됩니다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계를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되네요 무조건 잘못됩니다 익명변님께 용국이의 일침 제일 안 좋은 게 이상한 선물에서 해주고 욕먹기 얘는 뭐 이런 걸 줬어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편한 거 명절 때 버릇을 잘못 드리면 생일에도 해줘야 되고요 웬만한 거에 다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억 남았던 게 오이비누 있었거든요 잘못됐어요 군대 보급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12개를 줬더라고요 완전 오이 향이야 잘못됐어요 그런 것들 그러면 최영두님 남자분입니다 아내가 요즘 운동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하면 되지 절 데리고 나가요 그것도 꼭 새벽에 나갑니다 헬스장이 이렇게 새벽부터 문을 여는지 이제 알았네요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중간에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는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운동을 3시간을 한다고요 엄청나네 중독이네 약간 웨이트 1시간 반 해서 유산소 1시간 반 무산소 유산소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남편을 데리고 나간다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뭐가요? 남편한테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이런 건지 남편도 좀 체격이 있어서 당신도 좀 빼 이건지 이게 좀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뚝뚝하신 것 같습니다 추정이죠 네 그거를 빠트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같이 다니면 좋으니까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자작각 한 번 가야죠 뭐 뭘요? 차 한 번 박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내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일 수도 있고 갑자기? 네 여기서요? 이 정도면 철인삼종 경기 하는 급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건 좀 기다리면 그만 나가요 그래요? 오래 안 갑니다 3시간씩 가는 게 말이 3시간인지 솔직히 헬스장은 가는 게 일이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가서 3시간에 아침에 진을 빼고 나온다? 이거 그렇게 오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는 게 만약에 나랑은 지금 바이오 리듬이 안 맞아 그럼 차 한 번 진짜 박아야 돼 여보 당신 때문에 지금 잠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봐봐 큰일 날 뻔했어 제작각으로 그렇죠 해야죠 박진 않고 박았다는 식으로 뻥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분이 남편분이랑 가는 걸 너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가고는 싶은데 못 간다 이렇게 가야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없는 거죠 남편 힘들게 굴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지능적 플레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분은 못 소리신 것 같네요 그냥 막 던지네요 그렇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생각부터 무슨 그런 계획을 세워 안 다쳤는데 깁스하자 그런 저작극하자 그거 여름에 너무 답답하고요 그거 힘듭니다 그리고 의사가 안 해줘요 그렇게 말이 안 됩니다 중간에 집에도 못 가겠나 이거 빠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남편을 못 데리고 오는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쭉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영두님께 용국이의 1층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은 급정색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번 해야 됩니다 포닥거리 한 번 해야 돼요 새벽 3시간 네 그렇죠 새벽 30분도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초반에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해놔야 다음부터 안 나가요 한 번 정색할 땐 정색해라 이혼 안 하는 있더라도 정색 한 번 해줘야 돼 좋을 때다님 성별 미상 사내 연애를 목격했습니다 퇴근길에 절 보더니 잡고 있던 손을 탁 놓더라고요 저 연애할 때도 생각나서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알게 된 건지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만 아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 놔두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입이 굉장히 싼 편이라 보는 즉시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래 보여요 그리고 없는 얘기도 지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추정해서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나 봤다 걔네 둘이 손잡고 다니는데 걔네 사교 몰랐어? 야 뭐해봐 뭐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기는 해요 이게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어차피 권린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이런 거면 전혀 죄의식 같은 걸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요 그거를 올려요 저격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독사기만 빼고 다 한다라고 하신 분은 그렇죠 그게 그럴 수 있죠 개들만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딱 던졌을 때 거기에 꼬리를 꼬는 문화가 얘기가 다시 또 나올 겁니다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같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옆에 있는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진짜 다 사내 연애는 둘만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캐치하는 게 여자분들이 캐치를 금방 해요 둘이 사귀는데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기다 보니까 본인이 딱 얘기를 해도 다 공감할 겁니다 옆의 회사에서 진짜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의 회사에 가서 만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비밀 장소 옆으로 가서 그렇죠 지능적이라고 봐야 되나 지능적이지 않죠 정말 지구 반대편에 가야만 모르는 거죠 그거 괜찮긴 하네요 옆에 가서 하는 것도 청소 아주머니들도 다 안다 진짜 다 알아요 그분들은 정말 알아요 진짜 얘기해라 그냥 귀찮게 뭐니 이게 지금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 일침 저 연애할 때도 생각나서 귀엽더라고요 아 이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적 없으신데 그냥 지어낸 말 같아요 무경험자죠 네 배성재텐 오늘은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큰 거 온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내일 7시에 소녀시대 태연 효연 써니시 프로듀스 1077을 하니까 생록방 많이 와주시고요 게스트 극과극인가요 그렇죠 그렇네요 월요일은 잘못됐지만 화요일부터는 찬란해집니다 확실히 작아야 다 함께 더 클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갑니다 내일 8시 반에는 또 오하영 씨와 레원 씨랑 축구 토크 특집도 합니다 기가 막히네 오늘 나를 부른 이유가 있었네 이 정도로 깔아놓고 월요일은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까는 거 잘 깔아요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런 걸 태양과 혹성의 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하하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PAO FM 아멘